네 그러면 23년에 신규로 생긴 제 3유형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목을 가설검정이랑 회기 이렇게 나눠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통계적 가설검정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가설검정에서 나오지 않는 즉 검정통계량이랑 p-value 값 구하고 그 부분이 아닌 회기분석에서는 다중선형회기랑 로지스틱 회기를 다룰텐데 뭐 회기계수를 구하라든지 아니면 회기계수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따로 제가 분리를 해놓긴 했습니다. 3유형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3유형 같이 학습할 내용입니다.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설검정, 상감분석, 회기분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설검정에는 모평균검정이랑 카이계곡검정 그리고 상감분석에는 피어슨 상관계수 회기분석에는 다중선형회기랑 로지스틱 회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기출을 보면 사실 기출이라고 해봐야 23년 상반기 1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독립성검정이랑 회기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가설검정에서는 이제 모평균검정에서 모집단이 1개, 2개, 3개 이상일 때 그 평균을 비교하는 부분 카이계곡검정에서는 어떤 비율이 같은지 적합성검정 그리고 두 변수가 서로 독립인지 독립성검정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선형관계, 두 변수가 선형관계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상관계수에서 그래서 상관계수도 사실 가설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할 거고요. 다중선형회기, 로지스틱 회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컨셉이랑 원리들 그리고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유형을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핵심적인 거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상문제 볼까요? 모평균검정, 카이제곱검정, 상관분석, 회기분석 그리고 각각 나오는 값들을 보면 검정통계량, p-value, 기무가설을 채택할지 기각할지 이 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카이제곱검정에서는 하나 추가된 게 기대값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관분석은 상관계수에 대한 부분 회기분석은 R스케어, 오즈, 오즈레이쇼, 회기계수, p-value값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다 하려면 사실 단시간 안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와 해석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핵심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와 해석에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설검정부터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통계에서 보면 저희가 필기 강의 때 배웠던 것처럼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로 나뉩니다. 그 중에 추론 통계에 어떤 것을 추정을 하거나 가설검정하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해볼 부분은 이 구간 추정에 대한 부분과 가설검정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통계라고 하면 조금 필기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통계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낯설고 그냥 막연한 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어떤 걸 할 거냐면 모집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러나 대부분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모집단을 알고 싶어서 샘플을 추출을 합니다. 샘플, 샘플링을 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표본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수라고 하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같은 것들을 이제 모수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라고 해서 통계량이라고 있습니다. 통계량 통계량은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편차를 이렇게 기호를 다르게 써요. 평균을 μ, 모집단의 평균을 μ, 분산을 σ제곱, 표준편차를 σ라고 하고요. 통계량에서 이제 표본의 평균은 x, bar, 분산은 s제곱, 표준편차는 s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설검정입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무언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잠정적인 주장이죠. 이것에 대해서 통계적인 방식으로 검정하는 것을 통계적 가설검정이라고 합니다. 주로 모집단의 모수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우리는 평균 값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볼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가설검정에서 규모가설이랑 대립가설이 어떤 건지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규모가설은 h0라고 하거나 영어로는 null hypothesis라고 해서 0가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글로는 0가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주로 기존에 알려진 사실을 규모가설로 해요. 그래서 차이가 없다, 서로 같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등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는 표시로 사용을 해요. 등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대립가설은 h1 혹은 ha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해서 규모가설과 대립되는 가설입니다. 이거를 연구가설 혹은 대안가설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차이가 있다, 같지 않다, 영향을 준다 등으로 설정을 해서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되셨죠? 규모가설과 대립가설. 그래서 가설검정은 뭐냐면 검정통계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해볼 건데 검정통계량을 구해서 규모가설을 채택할 건지 기각할 건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설검정의 오류입니다.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고요. 각각 한번 볼게요. 먼저 1종 오류는 type1 에러라고 하고 규모가설이 참일 때, 사실일 때 이를 기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확률입니다. 혹은 규모가설이 참일 때 규모가설을 기각할 최대 허용 한계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알파로 표기하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의수준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유의수준 알파를 5%로 설정을 해서 숫자로 보면 0.05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2종 오류는 type2 에러라고 하고요. 규모가설이 거짓일 때 이를 채택하는 오류를 범할 확률이에요. 같이 테이블에서 볼게요. 여기 규모가설이 사실인 경우 규모가설이 사실일 때 이를 기각하는 경우 1종 오류가 여기고요. 반대로 규모가설이 사실인데 이걸 제대로 채택할 경우는 옳은 결정이라고 하고 1-α 신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모가설이 거짓일 때 규모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경우 그 경우는 2종 오류라고 베타라고 하고요. 반대로 규모가설이 거짓일 때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거 옳은 결정이죠. 이걸 1-베타 혹은 검정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실습에서 다뤄볼 거는 알파를 가지고 계속 다뤄볼 거기 때문에 알파의 의미 즉 규모가설이 참일 때 이를 기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확률 이것만 기억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가설검정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석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할 거지만 분석마다 중간중간 추가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가설을 설정합니다.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유의 수준을 설정해야 돼요. 내가 규모가설이 참일 때 이를 기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확률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5%로 합니다. 0.0으로 정하는데 문제 상에서 이게 5%로 주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퍼센트로 주어졌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규모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게 되고 네 번째는 검정 통계량으로 P-value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규모가설을 기각을 할지 채택을 할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P-value, 우리가 검정 통계량으로 구한 P-value가 나올 텐데 그걸 유의 확률이라고도 해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크다라고 하면 우리는 규모가설을 채택을 할 거고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작다라고 하면 우리는 규모가설을 기각을 할 겁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뒤에서 예제를 같이 풀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요. 저희가 아까 표본을 가지고 모수를, 즉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들을 추정한다고 했거든요. 그죠? 거기서 이제 굉장히 핵심이 되는 이론인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만 하셔도 됩니다. 네, 진행해 볼게요. 핵심은 뭐냐면 이미의 모집단이 평균이 μ, 표준편차 σ라고 할 때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다면 모집단의 분포에 상관없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본의 분포가 아니라 표본 평균들의 분포예요. 표본 평균의 분포는 평균이 μ이고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σ인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좀 쉽게 나타내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요. 표본을 뽑는데 표본을 n개씩 뽑는다고 해봅시다. 표본을 n개씩 뽑아서 무수히 많이 뽑는다고 해보면 그 표본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요. 각각 x-1, x-2 쭉쭉쭉쭉쭉 구해서 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어떤 걸 따르냐면 모집단의 분포가 평균이 μ, 표준편차가 σ라고 하면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평균이 μ,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σ인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유는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면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관련된 이론과 예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평균류의 신뢰구간입니다.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를 z값으로 표준화를 하면 원래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z값으로 표준화하면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표준정규분포가 되죠. 이 z값을 가지고 이 z로 변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파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1-알파, 즉 알파는 우리가 유의수준이라고 했어요. 귀무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할 오류를 범할 확률 혹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최대 허용 한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양측검정 기준으로 보면 양쪽에 2분의 알파만큼 즉 알파가 0.05라고 하면 0.025, 0.025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95%가 되겠죠. 그래서 모평균류의 95% 신뢰구간을 구하라 이런 문제들을 간혹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2분의 알파에 해당하는 z값을 각각 구해서 그러면은 이 1-알파, 알파가 0.05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들어올 확률, 즉 95%가 되거든요. 이 z2분의 알파, 마이너스 z2분의 알파부터 z2분의 알파까지 이 값이 들어오는 범위, 즉 이 전체 면적이 1이기 때문에 100%이기 때문에 양옆을 이제 제외를 하면 이 사이에 들어오는 거는 95%가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지금 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모평균뮤의 신뢰구간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뮤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즉 우리가 시그마를 알 경우 모집단의 시그마를 알 경우 신뢰구간이 1-알파 곱하기 100%일 때 알파가 0.05라고 하면 95% 신뢰구간이겠죠. 모평균뮤의 신뢰구간은 뮤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알파가 0.05일 때 0.05에 해당하는 2분의 알파하고 여기 값을, 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95% 신뢰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시그마를 모를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시그마를 사실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씁니다. 여기서 이제 T분포가 나와요. T분포를 쓰면 우리가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T분포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해당하는 것을 T분포로 그렸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값 2분의 알파에 해당하는 이 T값이 있을 거예요. T분포를 그렸을 때 양측 검정 기준으로 여기에 2.5% 여기에 2.5%를 나타내는 이 T값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구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분포는 표준 정규분포보다 긴 꼬리를 가지고 표본 크기, 즉 n이죠. n. n이 30 이상이 되면 정규분포에 근사하게 되고 n이 30보다 작으면 꼬리가 깁니다. 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분포예요. 시그마를 알 경우는 Z값을 쓰고요. 이렇게 시그마를 모를 경우, 즉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T는 루트앤분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고 표본 표준 편차죠. 위에는 동일하고요. 이렇게 쓴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뒤에서 예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단일 표본 T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양측 검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MD카스 데이터의 MPG열 데이터의 평균이 22와 같다고 할 수 있는지를 단일 표본 T테스트로 검정하시오. 유의 수준은 5%로 주어졌고요. 첫 번째, 가설을 설정합니다. 규모 가설과 대립 가설을 설정해야 되죠. 일단 규모 가설은 보통 같다라고 놓는다고 했잖아요. 평균이 MPG의 평균이 22와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고 대립 가설은 MPG의 평균이 22가 아니다. 라고 세울 수가 있겠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MPG의 모 평균이 뮤가 22와 같다라고 세워야 되죠. 두 번째는 유의 수준 알파 설정하는 건데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5%로 하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규모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합니다. 검정 통계량을 아까 우리가 이렇게 모집단의 시그마를 모를 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죠. 지금 그리고 문제에서 단일 표본 T테스트를 진행을 하라고 했으니까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X바는 표본 평균, 뮤 제로는 기준값입니다. 문제에서 22라고 주어졌죠. 표본 표준 편차는 S라고 하고 표본의 크기는 아까 N이었죠. 이렇게 해서 검정 통계량을 구합니다. 데이터셋이 아마 32개 데이터라서 표본의 크기는 지금 31일 거고요. N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32고요. T분포에서 자유도는 32에서 1을 뺀 31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양옆에 2.5%씩에 해당되는 T값이 있을 거예요. T값, T분포에서 T값,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04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검정 통계량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79가 이 위치에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검정 통계량 마이너스 1.79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가 이제 제가 그림에 기각력과 채택력 이렇게 나눠놨는데 채택력에 들어온다는 거는 귀모 가설을 채택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즉 우리가 모집단의 뮤라고 하는 게 95% 신뢰구간에서 이 안에 들어오면 뮤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뮤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구간으로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신뢰구간은 예를 들어서 95% 신뢰구간이라고 하면 내가 표본 평균을 100번 정도 구했을 때 95번은 이 신뢰구간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검정 통계량이 마이너스 1.79가 나왔다는 거는 이 기각력에 해당하는 임계값보다는 절대값이 작아요. 이 위치에 있는 거고 이 값을 가지고 P-value를 구해보면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해서 이 면적을 구합니다. 이 면적이 P-value 구해보면 0.0829가 나오는데 대략 양옆에 4.14% 정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귀모 가설 기각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P-value 값, 즉 0.0829가 나왔기 때문에 유의 수준 5%보다 0.05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모 가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귀모 가설 채택하게 되면 어떤 거죠? MPG의 평균이 22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죠. 네. 되셨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같은 데이터고 단일 표본 T-test인데 단측 검정이고요. 이번에는 데이터의 평균이 17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지를 단일 표본 T-test로 검정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가설 설정은 귀모 가설은 MPG의 평균이 17보다 작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평균이 17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지를 검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17보다 크다를 대립 가설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대립 가설로 먼저 MPG의 평균이 17보다 크다. 귀모 가설은 1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유지 수준은 5%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졌고요. 귀모 가설하에서 동일하게 검정 통계량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뮤 제로 문제에서 17이라고 했어요. 17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17 넣어주시면 되고 검정 통계량을 파이썬 통해서 구하면 2.90이 나옵니다. 2.90을 가지고 우리가 p-value를 계산해야 돼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우측 검정이거든요. p-value 값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인데 검정 통계량이 2.9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2.9가 여기 t 값이 2.9일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은 원래 이게 이 값이 주어지진 않지만 원래는 어떤 거냐면 5%에 해당하는 이 t 값은 1.7이었어요. 1.7 즉, 이 임계 값보다 검정 통계량이 큰 경우에요. 지금 그러면 p-value 값은 어떻게 되죠? 작아집니다. t 값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갈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해당하는 오른쪽 면적은 줄어들겠죠. 그죠? 즉, 이 값을 잘 보면 t 값이 커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표본의 평균과 이 기준 값이라고 하는 거에 차이가 커진다는 의미에요.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귀모 가설보다는 대리 가설을 채택할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p 값이 작아지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p-value 값이 그래서 0.0034가 나왔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 대략 0.34%가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모 가설을 이제 채택할지 기각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귀모 가설을 기각하게 되겠죠. 왜냐? p-value 값이 위 수준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귀모 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이걸 또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 볼게요. 검정 통계량이 커진다는 의미는 즉 mu0가 지금 17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x 바가 커진다고 해봅시다. x 바가 커진다고 하면 t 값도 증가를 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대리 가설 즉 mpg의 평균이 17보다 크다라고 하는 대리 가설을 채택할 수 있겠죠. x 바가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의미는 17보다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면 t 값이 커진단 말이에요. 즉 검정 통계량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대리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가 커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검정 통계량이 커진다는 의미는 귀모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문제를 통해서 보긴 봤지만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유의 수준이 알파가 5%, 0.05일 때입니다. 양측 검정 같은 경우는 양쪽에 2.5%씩 합해서 5%죠. 귀모 가설을 보통 같다 라고 놓고 대리 가설을 같지 않다 라고 놓고요. 단측 검정에는 좌측 검정과 우측 검정이 있는데 보통 귀모 가설, 좌측 검정에는 귀모 가설이 크거나 같다. 대리 가설은 작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측 검정 같은 경우는 귀모 가설이 작거나 같다. 대리 가설은 크다 라고 하죠. 아까 똑같은 설명이긴 한데 우리가 임계 값이랑 검정 통계량 값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해서 검정 통계량으로 p-value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p-value 값과 유의 수준 즉 알파랑 비교를 해서 귀모 가설을 채택을 할지 기각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p-value 값이 유의 수준보다 크다 라고 하면 귀모 가설을 채택을 하고 유의 수준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귀모 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1번 볼게요. 위의 검정 통계량으로 만약에 p-value 값을 구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p-value 값이 0.05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 값일 때 p-value 값을 구하면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p-value 값은 0.05보다 클 겁니다. 오른쪽 면적이니까. 그래서 즉 귀모 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p-value 값이 0.05보다 크면 우리는 귀모 가설을 채택하기로 했잖아요. 두 번째 검정 통계량이 임객 값보다 크면 p-value 값은 어떻게 되는지 검정 통계량이 여기 해당하는 임객 값보다 크다라고 하면 p-value 값은 어떻게 됩니까? p-value 값은 작아질 거예요. p-value 값은 작아질 거고 그러면 귀모 가설을 기각하게 되겠죠. 즉 대립 가설을 채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배울 분포들인데요. t-분포, 그리고 카이 제곱 분포, f-분포 등에서 배울 거고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해당하는 분포에서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p-value 값을 구해서 p-value 값과 유의 수준을 비교하고 p-value 값이 유의 수준보다 크다라고 하면 귀모 가설을 채택, p-value 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다라고 하면 대립 가설을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귀모 가설을 기각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t-분포에서는 t-검정, t-테스트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샘플, 즉 샘플과 어떤 특정 기준값의 평균을 비교할 때 원샘플 t-테스트, 그리고 쌍채 t-검정이라고도 하는데 페어드 t-테스트도 해볼 거고 독립효곤 t-테스트, 투샘플 t-테스트 같이 배워볼 거고요. 카이 제곱 검정에서는 적합성 검정과 독립성 검정 해볼 거고 모평균이 3개 이상을 비교할 때 아노바 분석까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설 검정에서 단일표 본 t-테스트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이렇게 오른쪽 우측에 넣어놓은 거는 파이썬 코드거든요. 요거는 실습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표 본 t-테스트는 모집단의 평균값이 기준값과 같은지를 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설을 h0, 모집단의 하나죠. 하나의 모집단이 기준값과 같은지, mu1이 mu0와 같은지 아까 우리가 mpg 예제로와 같이 mpg의 어떤 평균값이 특정값, 뭐 22와 같냐, 그렇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mu1이 mu0와 같다 라고 놓는 거를 규모가설이라고 하고요. mu1이 mu0와 같지 않다 를 대립가설로 설정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았다고 하면 이 표본, 샘플 가지고 이제 모수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모수를 추정을 했을 때 검정통계량이 95%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이 표본이 mu0라고 하는 그 모집단에서 나왔다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샘플을, 샘플이 이제 하나만 주어지고요. 이 표본을 가지고 검정통계량을 이렇게 구합니다. 아까 우리가 예제에서 mpg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한 예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모평균을 이제 비교하는 페어디티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쌍체 티테스트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컨셉이 하나 들어가는데 객체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제가 필기 강의 때에 말씀을 드렸고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before라는 모집단과 after라고 하는 모집단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는 약간 이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과 후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예요. 즉, 전의 데이터와 후의 데이터의 차이를 구합니다. 차이에 대한 모집단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각각의 값들을 차이 값을 구해서 이 차이 값에 대한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표본을 취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1번 모집단에서 표본을 하나 취하고 2번 모집단에서 표본을 하나 취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표본들이 쌍으로 있어야 돼요. 쌍으로. 그래서 쌍채, 대응표본 이런 표현을 쓰는데 꼭 데이터의 숫자가 같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 지금 제가 써놨죠. 데이터가 쌍으로 존재해야 되고 이 차이 값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 차이 값. 그래서 가설을, 귀무가설은 뮤D, 즉 차이에 대한 모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모수, 즉 평균 값은 뮤D라고 쓸게요. 뮤D라고 할 수가 있고 뮤D가 0이냐라고 귀무가설을 세우고 뮤D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대립가설을 세울 수가 있죠. 보통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약을 먹기 전과 후에 효과가 있는지 어떤 특정 값들이 같은지 다른지를 분석할 때 약을 먹기 전의 데이터를 before라고 하고 약을 먹은 후의 데이터를 after라고 하면 그 각각의 차이 값을 이렇게 구합니다. 이 차이 값을 가지고 검정 통계량을 이렇게 구할 거고요. 이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p-value를 구해서 p-value 값을 유의 수준과 비교를 해서 유의 수준보다 크면 귀무가설 채택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 기가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검정 통계량이 이 위에가 보면 d-bar라고 서는데 이 차이 값들 하나하나를 d1부터 dn이라고 하면 이 차이 값들의 평균 값이에요. 위에 오는 게 그래서 m-d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원샘플 t에서의 컨셉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잘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여기를 하나의 샘플이라고 하고 여기도 모집단이 하나니까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 하나니까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평균이 0과 같으냐 다르냐를 분석을 해보면 원샘플 t랑 사실 컨셉이 유사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전에 요 기준값을 0이라고 넣어볼게요. 0이라고. 그러면 표본을 가지고 요걸 검정 통계량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x-bar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페어디티 테스트에서는 d-bar라고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요 뮤 제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준값을 0이라고 넣었단 말이에요. 0. 그러면 컨셉이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페어디티 테스트는 차익값에 대해서 검정 통계량을 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독립표본 t테스트고요. 독립표본 t테스트는 두 개의 이제 서로 다른 독립적인 표본에서 평균이 같은지를 보는 건데 모집단이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이 있다고 해 볼게요. 거기서 각각 표본을 뽑고 이 표본들을 가지고 검정 통계량을 구해서 뮤1과 뮤2가 같은지를 보는 겁니다. 가설 설정에 보면 귀무가설이 뮤1과 뮤2가 같다. 대립가설은 같지 않다. 라고 세울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검정 통계량을 구할 때 등분산, 즉 표본1과 표본2의 분산이 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합동표본 분산 뭐 합동표본 표준편차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검정 통계량 같은 경우는 등분산을 가정한 겁니다. 요 표본1과 표본2의 분산이 같다. 라고 가정을 한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분산일 경우에는 옵션을 다르게 줘야 돼요. 제가 이제 코드를 위에 적어놓은 이유가 그런 이유기도 한데 여기 보면 이제 독립표본 t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equal variance라고 해서 요 옵션 주는 게 있거든요. 등분산일 경우에는 true라고 놓고 등분산이 아닐 경우 즉 이분산일 경우에는 false로 놔야 돼요. 요게 아마 문제에 주어지거나 문제에서 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실습 시간에 같이 한번 해 볼게요. 검정 통계량을 이렇게 구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독립표본 t테스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균의 차이 그리고 등분산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분산 그리고 검정 통계량 p-value 귀무가설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모집단과 2번 모집단에서 샘플을 뽑았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샘플이 1번 샘플 2번 샘플 각각이 값이 이렇게 된다고 해 볼게요. 1번에서 샘플 값이 이렇게 샘플링 했을 때 이런 값을 가지고 2번 모집단에서 샘플링 했을 때 이런 값을 가진다고 해 봅시다. 두 개의 이제 표본을 가지고 평균 모집단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볼게요. 1번 보다는 1번 그래프 보다는 2번 그래프를 보면 어때요? 1번 모집단과 2번 모집단의 평균이 좀 더 차이를 비교하기가 어?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1번과 2번의 평균이 차이가 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통계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시간은 아니고 요걸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 보는 거에요. 1번 그래프 보다는 2번 그래프를 봤을 때 둘 다 사실 평균이 요 세 개 다 평균이 같긴 하거든요. 엑스바1 엑스바2 가 다 평균이 같은데 3포를 보는 거에요. 3포. 즉 3포가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 두 개의 평균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1번 보다는 근데 3번을 보면 3번을 봤을 때 요거는 3포가 크거든요. 1번의 3포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1번 모집단과 2번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 혹은 다르다. 즉 다르다 라고 하기가 조금 네 어렵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1번에 비해서 혹은 2번이랑 비교해 봐도 어? 2번보다는 이게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난다. 라고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검정통계량을 잘 보면 x1과 x2 표본의 샘플에 표본의 평균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검정통계량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분산 즉 여기는 이제 등분산을 가정하는 합동표준편차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분산 3포가 크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3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n은 이제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3포가 크면 t 값이 어떻게 되죠? 검정통계량 값이 3포가 크면 검정통계량 값은 작아질 겁니다. 검정통계량 값이 작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였죠? 아까 우리가 원샘플 t 단일표본 t 테스트 예제에서도 봤는데 검정통계량 값이 작아진다는 거는 요기가 0이라고 해보면 0에 가까이 간다는 의미고 그럼 p 밸류 값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커져요? 오른쪽 면적이니까 p 밸류 값이 커져요. p 밸류 값이 커진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귀무가설을 채택을 하나요?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나요?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검정통계량 값이 작아진다는 의미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무가설은 보통 같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 집단, 두 모집단의 평균이 다르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즉, 같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요걸 보면은 즉, 삼포, 표준편차가 커진다는 의미 삼포가 커진다는 거는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라고 놓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삼포가 줄어드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삼포가 줄어들면 검정통계량이 커진단 말이에요. 즉,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의미가 그래서 검정통계량, p 밸류, 귀무가설 채택 여부를 함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검정통계량이 커진다는 게 이쪽으로 가는 걸 거고 그럼 p 밸류값이 작아진다는 의미고 p 밸류값이 작아진다는 거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투 샘플 t, 독립효곤 t 테스트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두 모집단의 평균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노바 분석입니다. 분산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모평균을 세 개 이상 비교할 때 씁니다. 물론 두 개일 때도 쓸 수 있는데 두 개일 때는 이제 t 테스트를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세 개 이상일 때 이 아노바 분석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여기는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핵심 컨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노바 분석은 일단 f 분포를 활용을 하는데 제가 뭐 f 분포가 어디서부터 유도됐고 이런 거는 스킵을 할게요.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그 내용을 안다고 해서 사실 실기 시험에서 점수를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스킵을 하고 핵심 컨셉 즉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그 f 분포에서 f를 구할 때 분모에는 그룹 내 변동이 오고요. 그룹 간에는 이제 분자에는 그룹 간의 변동이 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그 b를 가지고 검정 통계량을 구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래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가운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그 어떤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 2번 3번 모집단에서 샘플을 뽑았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1번 샘플 2번 샘플 3번 샘플을 뽑았어요. 우리가 그룹 내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x2번 내에서의 변동 그리고 x1에서의 변동 값 x3에서의 변동 값이라고 해 봅시다. 그룹 간 변동은 뭐냐면 x1, x2, x3의 모든 데이터의 평균 값이에요. 그걸 이렇게 바를 두 번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전체 평균이에요. 전체 평균과 그 각 그룹, 각 표본에서의 평균 값과의 그 차이를 그룹 간 변동이라고 해 봅시다. 지금은 컨셉만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고 해 보면 그럼 기존 대비 이걸 볼게요. 이걸 보면 삼포는 동일하거든요. 삼포는 동일한데 그룹 내 삼포가 동일한 거죠. 그룹 내 변동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룹 간의 변동, 즉 전체 평균에서 각 그룹의 평균 값과의 거리가 더 멀어졌어요. 이 의미는 뭐죠? 세 집단의 평균을 세 집단의 평균을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요. 그런데 기준이 되는 요거 대비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요거는 평균이 다 동일해요. X-1, X-2, X-3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룹 내에 변동이 지금 커졌어요. 그룹 내라고 하면 일반 그룹 내에 여기 변동이 커진 거죠. 전체 그룹 간의 변동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룹 내에 변동이 커진 겁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기준이 되는 거 대비 평균을 비교하기가 어? 약간 오른쪽 같은 경우는 평균을 서로 다르다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왜냐면 값들이 지금 겹쳐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직관적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요런 아이디어가 들어간 겁니다. 되셨죠? 그룹 내 변동 대비 생각을 해볼게요. 그룹 내 변동 대비 그룹 간의 그룹 간의 변동이 크다면 어? 이거는 적어도 하나는 평균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검정통계량 F값의 변화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노바 분석에서 가설을 이렇게 세우거든요. mu1, mu2, mu3... 예를 들어서 3개 집단의 평균을 비교한다고 해보면 가설은 비무 가설은 mu1, mu2, mu3는 같다 라고 세울 수가 있고요. 대립 가설은 이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같지 않다 라고 하면 대립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검정통계량 F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제가 아까 전장에서 컨셉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룹 내 변동 대비 그룹 간의 변동이 크다면 어? 이거는 약간 귀무 가설보다는 대립 가설을 채택을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F값이 커진다는 것은 어떻게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그룹 간의 변동이 커지거나 분자가 커지거나 그룹 내에 변동이 작아지거나 즉 분모가 작아지거나 하면 F값이 커진다는 거예요. F분포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F분포에서 이거는 이제 우측 검정만 있어요. 왜냐하면 F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결국 평균이 같다는 의미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한쪽 방향만 있습니다. 즉 F값이 커지는 경우만 그래서 임계값이라고 하는 요 5%에 해당하는 F값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번